네, 반갑습니다. 기자 여러분 아마 지금 휴가 중일 것 같고 해서 그 휴가 기간 중에 발생한 매우 좀 놀라운 일이기도 합니다 현대중공업 오늘은 갑질 논란 그리고 그로 인해서 피해를 받고 있는 하층 노동자들의 임금체불 문제에 대한 기자회견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특히 수화를 맡아주신 분까지 함께하고 있음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오늘 현대중공업 갑질 규탄 및 근본 대책 촉구 기자회견은 전국 검속노동조합 그리고 정의당 배진교 원내대표실 정의당 노동본부에서 공동으로 주최함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오늘 참석자를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우선 배진교 정의당 원내대표님 나오셨습니다 김용화 검속노조 수석부위원장님 함께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당사자이기도 합니다 조경건 현대중공업 지부 지부장님 오셨습니다 현중 지부 정책실장님이신 김현균 실장님 나오셨습니다 그리고 현대중공업 지부 내에는 사내하층 지혜가 있습니다 사내하층 지혜 총무부장이신 이형진 부장님 오셨습니다 그리고 조직부장 안종걸님 참여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검속노조 정책국장이신 김태정 국장님도 함께 참여하고 계십니다 오늘 순서는 모두 발언을 한 세 분 정도 하고 기자회견 문 낭독하는 순서대로 하겠습니다 진행을 맡고 있는 저는 정의당 노동본부의 노동본부장을 맡고 있는 권영욱입니다 반갑습니다 우선 저도 이 진행을 하면서 매우 놀라운 것은 현대중공업이 사내하층과 계약을 하는 과정에서 원래 계약을 하려면 일을 시작하기 전에 계약을 체계해야 되는데 일을 다 끝내고 난 뒤에 예를 들면 7월달에 일을 다 끝내고 난 뒤에 이 계약을 체결하는 우리가 상식적으로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로 인해서 실제 2016년에도 현대중공업이 다른 빅3 조선소가 비슷한 양상을 보이고 있다고 하는데요 특히 현대중공업이 심각하다고 합니다 사전에 작성해야 될 계약서를 사후적으로 작성을 하고 여기에서 기성금을 일방적으로 정한다고 합니다 이로 인해서 실제 하층업체는 매년 매월 4대 보험료가 체납되는 현상이 발생하고 달리 얘기하면 계약금을 현대중공업이 일방적으로 정하기 때문에 발생하는 문제이고 이래서 2016년에 실제로 이 불공정 거래로 인해서 현대중공업이 208억에 과징금을 맞는 사태까지 있었습니다 그런데 똑같은 일이 지금 발생하고 있고 21개 사내 하층업체의 사장들이 이러한 계약서의 불공정성을 이유로 해서 8월 달에 계약서의 사인을 거부했고 이래에 의해서 기성금이 지불되지 않았습니다 이로 인해서 하층업체 노동자 2600명의 체불이 발생을 한 사태입니다 그래서 우선 모두 발언으로 배진교 원내대표님께서 말씀해 주시겠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정의당 원내대표 배진교입니다 현대중공업이 21개 하도급 업체 노동자 2600여 명의 임금을 4대 보험을 포함하여 전액 체불하였습니다 하도급법 위반과 하층업체 기술 탈취로 재벌갑질의 대표주자로 떠오른 현대중공업은 이미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동일한 사안으로 제재를 받았지만 할테면 해보라는 식으로 안하무인식 갑질 경영을 멈추지 않고 있습니다 과징금을 낼지언정 하층업체를 쥐어짜는 갑질만은 계속하겠다는 것입니다 정부의 제재를 비웃고 법 이외 군림하는 재벌의 전형적인 행태를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현대중공업은 지난 2019년 12월 이미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208억 원의 과징금을 부여받고 6회 분할 납부 중 단 1회 납부만을 진행한 상태입니다 과징금 부과 사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하도급 업체에게 작업을 이탁하면서 계약서를 작업이 시작된 후에 발급하여 하도급 업체가 구체적인 작업이나 대금에 대해 모르는 상태로 작업에 들어가게 한 뒤에 사후에 일방적으로 정한 대금을 받아들일 수밖에 없게 하는 사전 서면 발급 의무 위반 행위 그리고 구조조정 대상이 될 수도 있다고 겁박하여 일률적으로 100% 단가를 인하를 결정하는 행위 그리고 제조 원가보다 못한 단가를 일방적으로 결정한 행위 공정거래위원회 현장 조사를 의도적으로 방해한 행위 하나같이 악질적인 경영 행태지만 또한 공공연한 관행처럼 이어져온 부조리이기도 했습니다 공정위의 가징금 부과는 부족할지언정 다행스러운 일이었고 현대중공업 재벌의 하청업체 및 하청노동자들에 대한 불법적이고 불공정한 행태들을 정부가 확인하고 제재를 결정한 의미 있는 결과였습니다 그러나 현대중공업은 전혀 아랑곳하지 않고 완전히 동일한 행위를 계속해서 반복하고 있는 것입니다 정의당은 하도급 업체에 대한 현대중공업의 갑질을 강력히 규탄하며 공정거래위원회와 울산고용지청이 이와 같은 행태가 반복되지 않도록 일벌받게 할 것을 촉구합니다 또한 현대중공업 고노갑 회장의 10월 국정감사 출석을 요구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대우조선 해안과의 기업 결합 심사에 현대중공업의 이와 같은 의도적인 일탈 행위가 강과되지 않고 반드시 반영되어야 함을 명확히 하고자 합니다 감사합니다 우리가 계약을 할 때 계약 자유의 원칙상 사전에 계약을 해야 되잖아요 공사가 진행되는 도중에 또는 공사가 끝난 이후에 원청이 계약서를 작성하자고 합니다 이게 도대체 상식적으로 가능한 일인지 의문이 제기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럼 이어서 김용화 금속노조 수석부위원장님의 발언을 듣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소개받은 금속노조에서 조선담당 임원을 맡고 있는 수석부위원장 김용화라고 합니다 최근 언론 보도에 한국조선해양이 일주일 사이 일종 규모의 선박을 수주했다는 낭보가 주요기사로 나왔습니다 수주 내용도 친환경 LNG선과 여객선이 포함되어 있어서 수렁에 빠져있는 조선경기의 활력소가 되겠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임금체불이 일어났습니다 기쁜 소식도 차별이 존재하는 것 같습니다 현대중공업은 적폐경영의 종합선물세트 같습니다 사내 아청 노동자는 이미 수천명이 해고되었으며 블랙리스트 물량팀 등으로 노조활동을 탄압하고 있습니다 작년 말 현대중공업은 무계약 상태 하도급, 일방적인 하도급 삭감, 하도급 대금 후려치기, 정거인멸로 208억 원이라는 역대 최고의 과징금을 부과받았습니다 협력업체에서는 기술을 강탈하고 그래서 공정위로부터 과징금 9억 7천만 원을 부과받았습니다 직고용 노동자는 또 어떻습니까 작년에 일방적인 법인 물적 분할 반대 투쟁을 했다는 이유로 4명이 해고당했으며 1415명의 조합원이 징계를 당했습니다 작년 임금단체 교섭은 아직도 마무리를 못하고 있습니다 창사 이후 지금까지 466명의 노동자가 중대재해로 목숨을 잃었습니다 올해만 5분의 노동자가 유명을 달리했습니다 현대중공업에서 선박 건조에 종사하는 주체들의 상태는 이 지경인데 지배주주의 삶은 어떻습니까 작년에 정몽준 정기선 부자에게 900억 대의 주식 배당을 했습니다 순이익에서 차지하는 배당금의 비율인 배당 성량을 70% 이상으로 유지하겠다고 합니다 이는 요즘 대한민국에서 제일 잘나간다는 현대자동차의 3배에 이릅니다 배당 성량을 높게 유지하면 장기적인 투자에 취약해진다는 것이 정설입니다 소수 지배주주의 이익을 위해 전체 구성원의 미래를 갉아먹고 있습니다 그리고 1293억 원을 투입하여 자사주 48만 8천 주를 매각했습니다 정몽준 정기선 부자의 지배력이 강화되었습니다 이런 회사가 대우조선 해양까지 인수한다면 한국조선산업 생태계는 어떻게 될지 심각하게 우려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시키면 시키는 대로 일하고 주면 주는 대로 받아라는 구시대적 노동 행위가 현대중공업에서 여전히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현대중공업의 민낯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한국조선산업의 발전을 위해서라도 현대중공업의 이러한 적폐경영은 이번 기회에 반드시 청산되어야 한다고 강력히 주장하면서 여는 발언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현대중공업의 대기업으로서의 우월적 지위를 이용해서 갑질경영의 그 면모를 낱낱이 보고 있습니다 자 그럼 이어서 우리 조경건 현대중공업 지부지부장님의 발언을 듣겠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전국 금성노동자 현대중공업 지부지부장 조경거리입니다 기자회견을 회사에 좋은 칭찬 쪽으로 해서 기자회견을 하면 참 좋은데 유독 현대중공업에 노무관리가 너무 악뚝으로 흐르고 노동탈임이 너무 심하니 늘 안 좋은 쪽으로 해서 기자회견을 하게 돼서 지부장 한 사람도 굉장히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이 기자회견을 끝으로 해서 현대중공업에는 좀 더 노동탈압 그리고 현장에 열심히 일하는 노동자를 탈압하고 또 죽이는 이런 노무관리가 없어졌으면 좋겠다는 바람으로 몇 마디 말씀드리겠습니다 좀 전에 우리 김용하 수석께서도 말씀했지만 세계 1등 조소서 현대중공업을 만들어내기 위해서 원화청 노동자가 창사 이래 467명의 노동자가 죽어나고 5천명의 노동자가 산재를 당하면서 기업을 살려놨습니다 그런데 그 조용하던 현대중공업에 2015년 14년 말이죠 총수일과 정몽준 정기선 경영세습을 해서 집사 역할을 하는 고노갑 그 당시에 직함이 사장입니다 부임하에서부터 현장을 숙대밭으로 만들어 놓습니다 그리고 그 연결되어서 울산 동구지역 비롯하여 울산 시내는 전체 경제가 밑으로 바닥으로 떨어져 있습니다 그것이 아직도 회복 기미가 없습니다 정몽준 대주주가 동구지역에서 5선에 국회의원을 연입할 때는 유권자를 생각해서 그나마 조금 풀어가는 모습도 있었다면 그 뒤에 서울로 따라면서 모든 것을 서울로 옮겨갑니다 그리고 작년에 이어서 작년에 법인 분할을 통해서 본사 및 여러가지 중요 투자 사업장을 전부 서울 분당으로 옮긴다고 합니다 여기에 울산 시민 많은 분들이 거의 80으로 육방하는 시민들이 반대를 했습니다 물론 송초로 시장께서도 우리하고 뜻은 틀리겠지만 그 부분에서는 내용적으로는 좀 다른 면이 있다 하더라도 울산의 경제를 살리는 부분에서는 같이 했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생존권을 사수에게서 반대를 했던 우리 수많은 순수한 노동자들을 징계해서 지금도 재판을 받게 만들고 해고를 4명이나 시켰습니다 그리고 그 바닥을 치던 현대중공업이 언론에 통하면 지금 가장 살아남을 수 있는 기업이 조선산업 중에 특히 제조업에서 현대중공업이 지금도 수준은 나날이 급증하고 있습니다 지난 2, 4분기의 실적을 보면 현대중공업 지주사는 1,040억에 달하는 영업이익을 낳게 됩니다 그리고 한국조선해양 929억에 달하는 영업이익을 낳게 됩니다 그런데 작년에 이어서 또 한 번 임금체불이 시작됩니다 이거는 상법상이고 우리의 내용적으로 어느 누구를 봐도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그리고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이 현대중공업에서는 벌어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무 문제 없이 일하는 현대중공업 지부의 지혜의 조합원으로서 노동활동을 열심히 하고 있던 우리 서진기업이라는 우리 조합원들을 집단 해골라 그리고 고용 승계를 하지 않고 폐업을 선언합니다 이 부분이 원청에서 뒤에 조정하지 않으면 있을 수 없는 일들이 현대중공업에서는 벌어지고 있습니다 또한 현대중공업의 현대건설기계는 1043억에 대한 영업이익을 낳는데 지대한 영향을 바쳤던 그런 알짜 기업입니다 그런데 서진기업에 우리 노동자들이 조합원에 가입해서 단체 교섭을 진행한 사항에 이런 부분을 폐업을 선고한다는 것은 당연히 노조 파괴의 수술입니다 이것은 33년 전에 노동자들이 없을 때나 지금이나 현대중공업에는 노동자를 탄압하고 노조를 파괴했다는 그런 노무관리가 여전히 진행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만약에 지금 서진기업 고용 승계를 하지 않고 일방적으로 해고를 계속 진행하고 그리고 임금의 체불에 대한 부분이 해결제장과 계속 진행된다면 현대중공업 지부는 전국 금속노동자와 함께 반드시 원중 갑질 주범들을 물러나게 만들고 더 이상은 현대중공업에서 갑질 행포가 없어지도록 총력투쟁을 해낼 것을 다시 한번 강조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네 그러면 마지막 순서로 우리 산해와청지의 안종굴 조직부장님께서 기자회견 낭독이 있겠습니다 현대중공업은 갑질 즉각 중단하고 2,600명 체불임금 직접 지급하라 현대중공업의 만성적인 하청업체에 대한 갑질이 결국 골마 터졌다 현대중공업에서 건조와 도장작업을 맡고 있는 21개 업체 하청노동자 2,600여 명은 8월 10일 월급을 한 푼도 받지 못했다 여름휴가를 끝내고 첫 출근이거나 아직 휴가 중인데 임금이 전액 체불된 것이다 4대 보험 역시 체납되었다 2019년 4월 임금 전액 체불 사태 이후 1년 4개월 동안 동일한 일이 다시 벌어진 것이다 지난 2년 동안 하청노동자들은 임금 체불과 4대 보험 체납으로 원화청 사장들에게 농락당해왔다 불안정한 생계의 고통이 다람쥐 체바퀴처럼 계속됐고 밥 먹듯이 벌어졌던 20%, 30% 임금 체불은 마침내 100%가 돼버렸다 1년에 한 번뿐인 여름휴가를 망쳐버린 건 코로나도 아니고 집중호우도 아니다 노동자들에게는 목숨줄이나 다름없는 임금 체불이 노동자들의 삶을 더욱 힘들게 만들고 있다 문제는 이런 임금 체불이 원청 사업장인 현대중공업이 지불능력이 없어서가 아닌 고질적인 구조적인 문제라는 것이다 2019년 4월, 2000년 8월 하청업체의 체불 체납 원인은 똑같다 기성금이 부족하다는 게 한결같은 이유다 원청이 문제를 봉합하려는 방법도 항상 똑같다 4대 보험 체납하도록 안내하고 원청에서 하청에 빌려준 상생지원금 상한기한 연장해주고 업체가 맡겨둔 영업보증금 빼돌려 돌려막고 업체장한테는 정부나 금융권의 대출금 받아오게 하는 방식이었다 그러나 업체 대표들 빚더미만 키워왔던 도돌이표 임시방편도 이제는 한계에 봉착했다 현대중공업은 2019년 12월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208억 원의 가징금을 선고받았다 과징금을 받은 원인은 네 가지다 첫 번째, 사내 하도급 업체에 일을 시키고 나서 혹은 일을 마치고 난 후 일방적으로 기성금을 지급한다는 점이다 빠르면 1일, 늦은 곳은 400일이 넘어서야 기성금을 지급받았다 하청업체는 본인들이 얼마를 받을지도 모르는 상태에서 일을 하고 이후에나 기성금을 일방적으로 지급받아야 했다 두 번째, 하도급 대급 삭감을 일방적으로 진행한다는 것이고 세 번째는 원청이 원가 이하로 기성금을 지급한다는 것이다 그리고 네 번째, 이유는 고의적으로 자료를 삭제, 은폐했다는 것이다 한마디로 원청의 갑질이 도를 넘었고 그 피해는 고스란히 하청 노동자들에게 전가되었던 것이다 그런데 2019년 4월과 동일한 상황이 2020년 8월에도 반복되었다 현대중공업 원청이 이번에도 하청업체 21곳에 기성금 일방 지급을 요구하였고 21개 업체 대표들은 7월 기성금 세금계산서 발행 서명을 거부하면서 기성금은 전달되지 않았고 그 결과 2600여 명의 임금은 체불되고 4대 보험은 체납된 사태가 또다시 발생한 것이다 수년째 하청업체의 4대 보험 비용만큼 기성금이 부족한 상황이 반복되는 걸 어떻게 이해해야 하는가 불합리한 공정과 인원토입이 문제라면 진상을 파악하고 근본 대책을 수립하면 된다 물류와 생산 시스템 등 조건이 전혀 다른 계열사랑 하청 노동자 인당 비용을 단순 비교해 무턱대고 업체를 지었단다고 해서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다 이것은 전형적인 갑질 영향이자 무능함의 극치이다 동방성장과 상생이란 현대중공업의 표현이 무색하다 금속노조와 현대중공업 원화청 노동자들은 현재와 같은 사태를 결코 용납할 수 없다 우리는 이번 사태가 단순한 임금체불의 문제라고 생각하지 않는다 현대중공업이 105억 원이 없어서 임금체불을 하는 사업장이 아니라면 현재와 같은 갑질이 반복되는 구조적인 문제를 해결하지 않고서 이 문제를 복합하는 것에 동의하지 않는다 또한 임금체불 못지않게 더 큰 문제인 노조 설립을 이유로 해고된 노동자들의 고용승계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 한 투쟁을 중지할 수도 없다 우리는 요구한다 우리는 현대중공업에 요구한다 현대중공업은 하청노동자 임금체불을 직접 지급하라 임금을 볼모로 한 갑질을 즉각 중단하라 도급계약서대로 임금을 직접 지불하라 4대 보험료도 원청이 직접 공단에 납부하라 노조 설립을 이유로 해고된 노동자들의 고용을 즉각 승계하라 우리는 울산고용노동지청에 요구한다 재불사업장에 대한 근본대책 수립을 지도감독하고 원화청 사용자들을 강력히 처벌하라 노조 설립을 이유로 해고된 노동자들의 고용을 지도하라 우리는 공정거리위원회에 요구한다 현대중공업 원청의 갑질을 즉각 지도감독하고 처벌하라 2020년 8월 13일 전국금속노동조합 정의당 배중교의원 정의당 노동본부 이상입니다 네 잘 들으셨을 거라고 알겠습니다 사실 이 사안은 여러가지가 중첩적으로 나타나는 문제입니다 우리가 재벌기업이 특히 이제 이 선박을 제조하고 있는 선박 제조 대기업에서 비슷한 양상들이 나타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특히 현대중공업은 그 정도가 너무나 도를 지나치고 있음을 우리는 확인하고 있습니다 이 문제는 여러 분야에 걸쳐있는 특히 원화청 관계에서 이 민법상의 계약의 원칙을 정면으로 도전하고 있습니다 현대중공업이 사후적으로 계약서를 작성한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 발생하고 있는 것이죠 여기에서 갑질행포가 도를 넘고 있습니다 그 여파가 바로 우리 하청 노동자들의 임금체불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쳐버린 것입니다 노동조합 설립을 파괴하고 노동자들의 임금을 체불에까지 이르게 하는 이런 현대중공업의 갑질행포 불공정거래 행위에 대해서 공정거래위원회가 나서야 합니다 그리고 국회가 이 문제를 결코 묵과해서는 안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정의당 배진교 의원님께서 국정감사에서 반드시 현대중공업의 대표를 정인으로 소환하겠다라고 지금 공언하셨습니다 이건 단순히 정의당의 문제가 아니라 국회가 이러한 갑질행포와 불공정거래를 근절시키기 위해서는 이번 국정감사에서 이 문제를 국회로 소환해서 반드시 시정할 수 있도록 촉구하는 바입니다 그리고 현대중공업에게 다시 한번 경고합니다 더 이상 계약의 원칙을 위배한 이러한 행포를 중단하고 즉각적으로 모든 문제를 원점에서 시정할 것을 촉구합니다 이상으로 기자회견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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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맙습니다